네, 주말 내내 황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작은 정보론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에 대한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더니 민주당의 정말 다양한 스피커들이 저렴한 언어와 인신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박용진 의원과 같이 법인세, 소득세 감세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 활성화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과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여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작은 정보론과 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특인부처이고 생긴 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져가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 원 규모의 ODA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의 존립을 위해 특인부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들은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에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인 것입니다. 야당과 입법부의 으뜸가는 역할은 정부의 기능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정부 부처들의 문제를 야당에서 그것도 당대표가 지적했더니 젠더 감수성을 가지라느니 윤석열 총장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느니 공부하라느니 통일을 위해서 당신은 뭘 했냐느니 이게 대한민국의 정당 간의 정상적인 상호반론입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인사들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민주당 경선 국민선거인단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포스팅하자마자 민주당 대변인과 이재명 캠프 부대변인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공세를 취했습니다. 먼저 짚어야 할 점은 민주당이 국민선거인단을 과도하게 늘리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너무 많은 스팸문자를 살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에게도 참여 문자를 많이 보낸 것을 봐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친소관계가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선거인단 가입을 많이 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런 식의 홍보방법을 사용하면 일반 국민보다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친소관계가 있는 국민이 많이 포집되어서 보편적 민심과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것이 자명합니다. 반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이 껴있는 것이 민심에 가까운 결과일 것입니다. 원래 해커도 보안 취약점을 털어서 해킹 대상을 해야려는 의도가 있으면 블랙 해커라고 합니다. 보안 결함을 미리 알려줘서 보완할 수 있게 하면 화이트 해커입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첫 번째 공통점은 호들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학적 빈곤입니다. 집권 여당이 이렇게 가볍게 이슈에 대응하셔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자세히 사용합니다.